어제 2월 11일 중국 광둥성 허위안시 위안천구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앙은 허위안시 도심에서 7 떨어져 있고 반경 20 이내에 4개 향진이 있으며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안은 15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규모 4.3 강진의 진앙 주변 200km 이내에서 최근 5년간 규모 3.0 지진이 9차례 발생하였습니다. 2월 11일 오전 11시시 54분까지 규모 2.0 지진을 비롯해 7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한 허위안은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안은 157거리에 있으며 상당수 현지 시민들은 진동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웨이보를 비롯한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피해를 입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더욱 불안한 이유는 2월 6일 터키 티르키의 규모 7.8 강진 발생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물들의 이상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규모 4.3 강진이 발생한 광둥성 지역은 과거 규모 6.1에 연속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닭돼지 쥐 고양이 문어 등 동물들이 종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 특이한 행동들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어의 이상행동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 10여일간에 걸쳐서 바다 속의 문어들이 기이할 정도로 많은 수가 연안으로 물려나오는 것을 목격되었으며 한 양계장에서는 지진 발생 3일 전부터 닭들이 일제히 모이를 먹지 않다가 지진이 끝나자마자 식욕을 회복했으며 많은 쥐들이 날뛰고 서로 꼬리를 문체 한 줄을 이루고 사람을 보아도 전혀 겁내지 않는 이상현상을 보였고 지진 발생 10여시간 전에 새벽도 아닌데 사양 중인 닭들이 일제히 때 아니게 울어대기 시작하더니 무려 30분간이나 계속적으로 울어댔고 돼지들은 이날 지진 발생 20분 전 마구 날뛰다가 돼지우리를 뛰어넘어 달아났으며 기르던 닭들은 지진 발생 하루 전에 아무리 몰아대도 닭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기르던 닭들도 이날 지진 발생 이전부터 미리 놀라원을 잃어 한 곳에 뭉쳐있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으며 고양이는 지진 발생 전 무려 10여 분간에 걸쳐 비명을 질러댔습니다.